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광야를 비추는 태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은 광야를 묘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끄셨습니다. 출입업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끌고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제대로 된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바로 공포의, 죽음의 공포에 늘 벌벌 떨어야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왜 광야길을 걷게 했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제대로 알려고 바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그 지킨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에서 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행하다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은 바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출애국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지난번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을 하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여기는 하부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라일강이 쭉 흐르고 있고요. 람세스에서 발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까지 이동을 하고 신해산에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지역은 이집트 중간지역은 바로 신해산이 있는 시나이반도 이 위쪽 지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난한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발행을 해서 해변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일주일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인들의 도로죠. 모압, 애돔, 암몬 지역을 통과하는 바로 왕의 도로라고 불리는 도로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가운데 이 도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의 반도에는 바람광냐와 신광냐 이렇게 크고 작은 사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되어 있는 나라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앞으로 거쳐야 했습니다. 1446년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집트 백성들은 수장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난한 땅으로 가지 못하고 신해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광냐는 물이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중에 쓴물도 먹게 되고요. 쓴물의 맛도 보게 되고요. 단물의 맛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동해 가는 중에 아말렉 약탈적들이죠. 아말렉이 많은 사람들을 탈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칩니다. 내려와서 노략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2개월간의 이동을 거칩니다. 람세스에서 반응해서 신해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반도 제일 최남단에 위치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출애국기 19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게 래위기 민수기 시작까지 이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간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이것이 뒤에 배경 그림이 신해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신해산 추정되는 그 지역에 성카트린 수도원 또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저입니다. 제가 신해산을 보고 왔다는 증거사진입니다. 자, 출애국기 19장부터 해서 출애국기 래위기 쭉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그 시대 당시에 봉신조약의 구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신조약이란 강대국 그리고 약소국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조공이나 군사를 내어주는 그런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조약들을 맺는 게 바로 그때 당시 봉신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봉신조약에 관련된 조약서들은 고대 문서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출애국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 특징들 속에 봉신조약의 어떤 구조들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래서 은혜 역사 서론 내가 이런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중심조항들 너희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아 끝나고 나으니 이것들에 대한 사본을 만들고 공적으로 낭독하고 증인을 불러서 마지막 조약체결식을 끝냅니다.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그들에게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추레굽시킨 야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니?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게 바로 복과 조주에 관한 귀야 이 앞에는 율법이 있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조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것을 돌판으로 만들죠. 돌판이 이제 사본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잘 행해야 할 것이다. 공적으로 낭독하고 증인을 부르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조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평가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추리국 19장부터 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리국 19장에 그런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스라엘 이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3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도 이걸 지킬 힘이 있다 없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들이 이미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3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편을 주는데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이 되죠. 그리고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법 이스라엘의 제사법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제사가 희생제사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제사법을 규정하시죠. 그런데 이 목적이 달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셨냐. 그들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했냐. 어떤 피로를 가지고 적용시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랑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 갈수록 이게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멋대로 지들이 불이하게 살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겠냐. 염수의 피를 마시겠냐. 감사로 제사. 진짜 제사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감사. 바로 제사자의 마음과 제사자의 헌신적인 태도. 바로 제사자 그 자신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사라는 형식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포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로 행진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우여곡적 끝에 가디스 바니아에 멈춰서 12명의 정탄권을 파송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헛소리를 합니까 그 백성은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온 애중이 밤새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많이 맞아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반역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지금 죄는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집트 18왕조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경험한 세대인데 이 가난한 땅은 이집트의 속국이에요. 그냥 이집트의 속국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별로 미약한 도시국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백성들인데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은 반역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랑 구원받기 후에 요구되는 태도는 완전 다른데 이들은 아직도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가데스바나에서 바꾸당에서 바로 이 바란광야에서 그들은 40년 한 세대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국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광야에서 반응해서 가데스바나의 바데아로 이동하고 출애국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고 형이었던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도로를 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바로 애돔족 속이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애돔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서 가야 했었습니다. 그냥 출애국 2세대 광야 세대이기 때문에 큰 불평 없이 큰 문제 없이 모합 광야 길을 따라서 힘들지만 멀리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야스라는 지역에서 아머리 왕 시원을 격포하면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하기를 요수하가 가난한 정복 전쟁을 다 행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단 동편 동쪽은 모세가 다 죽기 전에 정복을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가난한 땅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다시 눕혀놓은 건데요. 갈릴레 바다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레 바다와 사해바다를 잇는 강은 바로 어떤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위쪽이 동편이고 이 아래쪽이 서쪽이 되겠죠. 요쪽이 서쪽 해안평냐 여기가 산지길이 됩니다. 자 아무리 왕 시원으로 격파하고 모세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곧장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바산 지역을 격파합니다. 왜 하필이면 북쪽 위쪽까지 올라가서 모세는 바산을 격파했었는가? 바로 바산족들은 길이가 아홉 규비 너비가 네 규비 거인족속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제 이렇게 발굴된 해골들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요수아 그 뒤에 리더십을 이어받을 요수아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요단동편 마음대로 가난 땅 본진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후진을 모세가 다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 1년 후에 모하평지에서 누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보산의 모습입니다. 누보산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가난 땅이 호원이다 보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겠죠. 누보산 위에 있는 장식품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좀 들어가면 안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죽게 되는데요. 모세는 성경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은 신양의 시절이고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렇듯이 야곱은 민족의 시절입니다. 모세는 종교국가 의 시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이 구성됐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땅 그리고 법 이런 요소들을 완성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국가로서의 시절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표현하셨듯이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모세 이후에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서 창세기부터 창출 내민신 신명기까지 이 다섯 권의 책은 율법서 인데요. 나중에 이후에 선지자들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은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 위에서 그 책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언의 기준 게시의 기준은 바로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세 없이 과연 가난한 땅 정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경은 영웅서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다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앞으로 다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